그 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단잠을 통해서 고단한 우리의 육신이 쉼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찾아오는 불안한 생각과 사건들로 인해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의 먹구름이 낄 때면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손을 내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내미는 간구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가장 인자하고 포근한 손길로 우리의 지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극류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지만 아직도 거짓된 본성을 버리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거짓의 가면을 쓰고 죄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무뎌진 양심의 거울을 닦아 주셔서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노래했던 어떤 젊은 시인처럼 이 세상의 불의와 나 자신의 진실하지 못함에 통회 자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도 피로와 무더위에 지쳐갑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생활 방역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인내심이 다해갑니다 그럴수록 이 감염병은 우리의 빈틈을 노려 다시 기세를 올리며 우리의 일상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이 질병의 불길이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기저질환자들과 고위험군 대상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총으로 온 세상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힘들어지면서 거리에는 공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의 모든 사업장들마다 복을 주셔서 좋은 업체들이 속속 들어차게 하여 주시고 가뭄 중에라도 그 기름병에 기름과 곡식통에 미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모든 직장인들 일자리를 잃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는 주부들을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고 온 동포들이 해방되기를 바라며 자유의 바람을 풍선에 담아보내는 탈북민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위협과 무시로 일관하는 저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져 북녘당에 자유와 평화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서 자라며 장성한 자녀들 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회복을 위해 간절히 호소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식구가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자녀들에게는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는 생명의 은총으로 태의 열매를 활약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옥중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고 그들이 공정한 법적 판단과 처우를 받게 하시며 속히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많은 소망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은총을 더하셔서 그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곧 있을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순적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주님의 돌보심 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교우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이 울려퍼지는 바로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88편입니다 10편 88편 전체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홀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만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리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움침한 곳에 두셔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열방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쯤에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하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지져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하여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신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날을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은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시편입니다 보통은 시편에 기자들이 너무나 어렵고 아픈 상황들을 호소하는 중간중간 혹은 끝부분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에 종결 어미가 반드시 들어가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잡는 내용이 나오게 마련인데 오늘 본문에는 희망적인 내용이라고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채 끝까지 절망과 탄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마음이 갑갑하고 안절부절하게 만듭니다 대체 저자가 누구이며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토록 절망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망 말씀 나눔 해설에 나와 있듯이 이 시편은 고통스러운 질병이란 노래의 곡조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시인은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것이 이 시편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 혹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채 24시간 내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고통은 언제부터 이 시인을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일까요? 1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근데 영어에는 I have been affected 즉 현재 완료형입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누적되어서 쌓이고 쌓여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강화되면서 그 시편 기자를 누르고 있습니다 진통제도 없이 이 못한 고통을 평생 견뎌온 이 사람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의 찬양을 공유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칙칙하게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가라고 정상상태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힘을 내시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그가 당해온 고통의 세월과 무게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는 시작부터 너무나 절절하게 끝까지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구성은 지속적인 탄원으로 가득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고 괴롭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쳐선 안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에게 푸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이 호소한다면 그것은 하소연이고 푸념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자체로 그의 모든 고백은 예배의 언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고통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경건이라는 발전기를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고통은 경건의 연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픔과 고통을 기도의 향연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선 고통으로 가득한 언어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희미하게나마 혹은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고통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의 질병입니다 내용들에 보면 눈이 쇠하였다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다 8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떠나갔다 세 번째로는 영혼의 깊은 좌절 재난, 무덤, 죽은 자 같다 웅덩이에 빠졌다 파도와 깊은 물에 갇혔다 영혼이 완전히 짓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몸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친구들마저 자신을 다 떠났고 가족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사업은 몰락했고 집은 무너졌으며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 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욕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몸에 질병이 왔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도 그 고통이 일시적이었습니다 잠깐 지나다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됐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병을 알면서 이런 저런 재난과 고통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고통에서 해방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이보다 더 힘 빠지는 일이 있을까요? 이 시에서 가장 강력한 호소는 제가 볼 때 10절에서 1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10절 11절까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이대로 죽게 두실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안 도와주실 겁니까? 이대로 내가 죽으면 너 맨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던 저 가련한 인간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죽었다라고 주님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비웃을 것입니까? 내가 죽어서 지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유령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언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 죽은 후에 도와준다고 해서 유령들이 그것을 찬양하게 두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지금 안 도와주시고 죽은 후에 도와주실 겁니까?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달라 지금 드러내달라라는 간절한 호소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하나의 희망적인 구절에 가까운 내용을 하나 찾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불을 지져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기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밤이 지난 후 아침까지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기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날 구원의 날 소망의 날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 시편 저자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시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이르리이다 이게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아침에 응답이 이를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이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희망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통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침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는 절망이라는 원료를 불태워 피오르는 강력한 희망의 불꽃으로 그렇게 타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희망의 불꽃도 강하게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짓눌리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유를 향한 욕구를 누르면 누를수록 수많은 핍박을 갈수록 그 해방과 자유를 향한 욕구가 불타오르고 터져 나오듯이 고통이 이 시편 기자를 아무리 짓눌러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고통은 그 시편 기자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더 강하게 더 놀랍게 그를 변화시켜서 반드시 그 응답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지구에 있던 분들입니다 아주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고 아이도 4살 5살쯤 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장애가 왼쪽이 굉장히 불완전해서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왼쪽 손과 다리를 불편해합니다 걸어다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손을 펴고 쥐고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계속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기르고 있는 부부였는데 신방하고 식사를 하던 중에 식탁에서 아이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가 늘 그렇듯이 돌아다니고 장난도 치고 하면서 하는데 그 아빠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달라고 했는데 밥 한 숟갈을 떠먹을 때도 왼손으로 떠먹게 하고 장난감 달라고 할 때도 왼손으로 받아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른손은 자유롭고 왼손은 불편합니다 아이는 점점 더 왼손을 쓰기 싫어합니다 편한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편한 오른손으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합니다 아빠는 그 아이의 간절한 호소 그 불편함을 다 알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당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왼손으로 잡아 왼손으로 잡아 이 아이는 싫다고 그러면 왼손으로 잡아 잡아서 잠깐 놀고 또 다시 오른손을 쓰고 이거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부 그 아빠의 그 희망의 눈빛을 그 소망의 기대의 눈빛 그 아이를 향한 그 기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단 한 번도 기도의 제목을 놓지 않았던 더 강한 기도로 다가왔던 그 희망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그 자리에서 그 가족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이 시편은 여전히 탄원으로 이렇게 찜찜하게 끝내는가 왜 찬양으로 감사로 마무리하지 않는가 저는 두 가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희망을 찾지 마라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거짓 희망에 도취되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우리는 내가 고통을 당하면 힘들어하지만 남이 고통당한 모습을 보면서 빨리 외면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고 부담이 나를 짓누르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잠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빨리 좀 잊고 싶어합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만 외면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고통으로 끝내버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희망으로 끝내고 고통을 그냥 내려놓고 고통당한 사람들 외면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고통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그런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불의에 짓눌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건네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 해로움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치 영적인 기여도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위해 피 흘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재화에 대한 가치의 산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교회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사라지라고 공공선의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교회는 공공선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공공선을 넘어서 영적선, 스피리추얼 굿니스 공공선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10편, 88편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당하고 있는 조롱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짓밟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동일시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귀한 것들 내어줘도 세상이 왜 이토록 우리를 빗박하고 조롱하고 욕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불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화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춘 적이 없었고 그 수많은 박해와 빗박과 부딪힘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 역사의 종말을 향해 전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너의 고통이고 교회의 고통이며 이 세상 인류의 고통이고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적 지시라고 보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가 원고인데 오기찬네 제가 찬양을 한 곡 들었어요 히스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CCM 찬양인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10편 88편의 내용과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 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신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있네 광야는 고통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는 주님의 손을 더 깊이 마주 잡을 수 있고 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케 하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바로 그 자리 더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는 바로 그 자리임을 잊으시지 마시고 이 고통 중에도 환란 중에도 기도로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